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 매출이 가장 많은 상권 탑 30 어떤 곳이 매출이 가장 많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보장 30위 서울 신촌역 29위 안양 범계역 인근 28위 수원시청 주변 27위 서울 교대역 26위 서울 잠실역 25위 부산 자갈치 국제시장 24위 서울 한티역 23위 대전 둔산 샤크존 22위 서울 상수역 21위 인천 고평시장역 인근 20위 안산 초지동 19위 서울 교대역 남부 터미널 주변 지역 18위 서울 삼성역 17위 대전 둔산 이동 상권 16위 서울 노원역 15위 서울 서울대 구역 주변 상권 14위 성남 야탐역 13위 성남 서현역 12위 울산 남구청 11위 서울 선능역 10위 대구 반월당 사거리 9위 서울 종강역 인근 8위 서울 학동 사거리 상권 7위 서울 학동역 6위 부산 서면역 5위 서울 천호역 4위 서울 신사 노년역 3위 서울 강남역 남부 2위 서울 강남역 북부 1위 서울 학구점역 순위에 있는 곳들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사람들이 많았던 곳들이네요 역시나 학구점역에는 엄청나게 매출이 온다 오늘은 작년 한해 대한민국에서 매출이 가장 많았던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